내일 출근길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남부지방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기온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거나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의 큰 눈이 예보돼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남부 내륙에도 많게는 5cm,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곳곳으로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초속 20m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은 0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1도로 도로 살얼음 위험이 높아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구 8도, 광주 7도로 여전히 평년을 웃돌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는 찬 바람이 불어들며 내일 아침은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고요. 이후 평년을 웃돌다 다시 주말에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들쭉날축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일치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